굿모닝 비트코인 이렇게 초록빛을 켜주면서 반가운 수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장코인인 비트코인의 경우 지금 5.53%의 상승세를 보이며 안정적인 강부합세를 끌어주고 있고요. 리플과 이더리움도 각각 2.98%, 4.83%의 상승 곡선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또 비트코인 캐시도 0.2%의 약하지만 강부합세로 돌아선 가운데 비트코인 SV만이 지금 1.55%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시가총액 하위 종목들도 이렇게 대부분 초록빛을 켜며 상승세를 띄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시장의 흐름 다시금 안정세를 찾아가며 반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코인마켓의 홈페이지로 가보시죠. 자 상단에 보시면 지금 시가총액이 1365, 60억 달러를 기록하며 어제장에 비해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시장 내 비중도 53.8%로 어제보다 약간의 상승폭이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 순위 한번 살펴보시죠. 순위 살펴보시면요. 1위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5.48% 2위인 리플은 2.97% 이더리움은 4.77% 상승률을 기록하며 나란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장 코인들의 이런 상승세에 힘입어서 오늘 20위권까지도 비트코인 SV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20위권 바깥도 보면 대부분 지금 시장의 흐름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7거래일 그래프 한번 살펴보시면요. 네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주 초반 최저점을 찍었다가 다시금 최고점으로 올라선 모습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요 며칠 하락세를 보이다가 다시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래소 순위 한번 살펴볼까요? 거래소 순위 살펴보시면 약간의 순위 변동이 있었습니다. 1, 1위와 2위는 여전히 바이낸스와 OKX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3위는 지금 후오비를 밀어내고 지비닷컴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조정된 거래량 순으로는 바이낸스가 31.32% OKX가 13.03%의 하락세를 보였고 뒤따라 후오비도 10.64%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3위로 올라선 지비닷컴 같은 경우에는 14.43%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정된 거래량의 거래소 순위는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우리나라의 업비트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나라의 업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 48.74%의 다소 큰 폭의 하락폭을 보이면서 10위권 밖에서 밀려난 18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9위를 기록한 어제짱과 비교해서는 2배 정도 밀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10위권 안팎으로 가보시면요. L뱅크가 지금 102.95%의 기록적인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5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또 3위로 올라선 지비닷컴, 도비트레이드 그리고 비트포렉스 등이 지금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거래소 빗섬에서의 순위는 어떨까요? 한번 살펴볼까요? 빗섬에서도 기분 좋은 상승 행렬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비트코인부터 리플, 이더리움, 스텔라루멘, 비트코인 캐시 등이 이렇게 쭉 상승 곡선을 그려가고 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 SV는 여기서도 맥을 못 추리고 있는데요. 5.36%의 하락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대다수가 한 달이 있을 때의 강보압 형태를 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어서 기분 좋은 주말의 마지막 날로 마무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업비트의 가격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상단에 지금 원화마켓 신규 상장, 세타 토큰이 업비트 원화마켓에 상장됐다는 소식이 공지로 띄어져 있습니다. 이제 비트코인 가격 확인하시면요. 전일 대비 3.5% 오른 472만 5천원의 가격 형성되어 있는데요. 어제짱에 비해 약 20만원 가량 올랐습니다. 리플과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 에드엑스, 이오스 등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방금 빗섬에서 하락세를 보였던 비트코인 SV는 역시 여기서도 1.26%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또 눈에 띄는 점은 상승세를 기록했던 비트코인 캐시가 업비트에서는 0.28%의 약보화평대 하락세를 띄고 있습니다. 며칠 전 업비트에 상장된 세타 토큰 같은 경우에는요. 15.19%의 비교적 큰 폭의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들 짚어볼 차례입니다. 12월에 접어들면서 지난달 12월에 관한 기사들이 여럿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뉴스 BTC의 기사 확인해 보시죠. 뉴스 BTC는 지난 11월일 7년의 비트코인 역사상 최악의 달로 평가했습니다.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요. 11월 1일 6,500달러를 웃돌던 비트코인 가격은 이달 말 약 35% 하락한 4,28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CNBC에서도 지난달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진 않았는데요. CNBC는 지난 11월 비트코인 가격이 37% 하락하며 암호화폐 시장 가치가 700억 달러 정도 증발했다고 타이틀을 뽑았습니다. 다소 어두운 제목이긴 한데요. 함께 들여다보시죠. 먼저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주요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은 11월 70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기록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이 11월 초반 6,000달러를 훨씬 상해하며 시작했지만 11월 마지막 날엔 4,000달러를 넘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두 번째로 큰 리플의 경우에는 11월에만 18%가량 하락했다고 합니다. 한편 어제 뉴스에서 인터컨티넨탈 거래소가 바크트라는 신생기업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출시한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소 SEC는 새로운 코인 상품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새로운 비트코인 상품을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민사처벌까지 가하겠다면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는데요. SEC의 이러한 규제 움직임은 다른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제2클레이튼 SEC 위원장이 최근 ICO를 둘러싼 현재 규제 환경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클레이튼은 모든 ICO가 미국 증권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SEC에 등록해야 한다며 미국 증권법을 ICO 분야에도 적용해야 함을 강력히 강조했는데요. 클레이튼은 또 상장지수 펀드 ETF를 허락하는 시점에 대해 밝히는 것은 여전히 거부했습니다. SEC가 규제에 대해 분명히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 대한 신뢰할 만한 가격 정보가 있는지 계속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데스크에 실린 이번 달 12월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해 짚어드리겠습니다. 크립토 마켓 암호화폐 시장이 녹색 시장으로 만날 수 있다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말했는데요.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은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첫날인 어제 엄청난 유입을 보였습니다. 아까 전해드린 11월의 악몽과는 반전되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어제짱인 12월 1일 총시가총액은 약 1290억 달러에서 1370억 달러까지 상승하면서 현저한 증가수를 보였고 이날 하루 동안의 거래량은 160억 달러로 안정적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래프들은 대장 코인들에 대한 상승률을 분석해둔 부분이고요. 이에 대해 암호화폐 투자회사인 모르간크릭 디지털 에셋의 파트너 안토니 포 컴플리아노는 암호화폐 시장이 최근 침체기에 접어든 것은 맞지만 시장을 이루는 기본 요소인 매매 비용과 매매량이 증가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컴플리아노는 또 비트코인의 해시 비율이 지난 2년 동안 무려 98%나 증가했으며 이는 지난 1년간 약 4배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강조했는데요. 추가로 암호화폐 가격이 자산가치를 측정하는 유일한 척도라면서 이렇게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기본에 중점을 두세요. 비트코인은 어디에도 가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비트코인을 둘러싼 여러 낭설에 흔들리지 말고 비트코인의 기본 요소인 매매 비용과 매매량에 집중할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 오늘 두 번째로 준비한 소식은 여러분께 다 전해드렸고요. 다소 어두웠던 11월에서 12월의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소식이 시장에 많이 들려와서 투자자분들이 활짝 웃으실 수 있는 연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